당장 성정원에 가서 보름간에 일기를 가져오게. 훔쳐서라도 뺏더라도 반드시 가져오게. 마시라 했다. 뭐 하느냐 마시냐고라! 천지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뿐 아니다냐. 서두르시아 똑같이 생긴 자라 아무도 믿을 수 없어.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. 잠시 후 주상전화를 뵈러 갈 것이다. 고개를 들어가라.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.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. 공은 사방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. 전하! 들러해라.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. 나도. 어떨 땐 내가 짓돼 있는 일이었어. 저기 저 여인 말이여. 충전 마마이옵니다. 죽인 제발. 니놈은 왕이 아니다.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. 내 이제껏 비루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요.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? 전하! 부끄러운 줄 아시오!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.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. 그 꿈 내가 이루어 드리리다. 왕이 되고 싶소이다. 아니다. 조용히 마세요. 고맙습니다. 누군가가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한참을 우리의 역사는